안녕하세요. 무선 모형 알씨라이프입니다. 더블투어즈에서 투어링이 나왔죠. 투어링이 나왔는데 앞쪽 뒤쪽 그 다음에 LED까지 나오는데요. 오른쪽 왼쪽도 연동이 됩니다. 오른쪽 깜빡깜빡 왼쪽 왼쪽 깜빡깜빡 살살 건드리면 오우 근데 속도가 이러면서 되게 빨라. 보세요. 바란스도 잡고요. 오른쪽 왼쪽 살짝 미세조영. 미세조영이거든요. 살짝 조정하고요. 당겨 볼게요. 브레이크? 수진. 드리프트도 가능하다는데 타이어가 기본 고무가 들어있거든요. 드리프트 타이어는 따로 드리프트라고 나오는데 약간 딱딱한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시면은 정말로 드리프트도 잘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앞쪽 LED와 뒤쪽 LED가 있으니까요. 야간에도 주행하기 좋겠고요. 자 보시면은 쇽도 일반 쇽이 아니라 옵션 쇽. 메탈 옵션 쇽인데요. 그 다음에 오토변속기, 브러쉬리스, 서버. 서버도 괜찮고요. 동일 쪽으로 나온 수진기고요. 앞쪽 뒤쪽에 다 있는 드라이브샤프트. 그 다음에 턴버클로드도 있어서 세팅도 가능합니다. 뒤에 지피셔도 아주 멋지네요. 배터리에 2셀과 3셀이 있는데요. 2셀에서 다 되는 변속기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상황이 되면 2셀로 연습하시고 쭉쭉 당길 때는 3셀로 당기면 엄청나게 속도가 빠를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진 보다 실제 사진이 실제 제품이 더 멋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진보다 실제가 더 예뻐요. 그리고 앞쪽 뒤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L이 나오니까 좋죠. 서버 속도 빠릅니다. 당겨 볼게요. 오른쪽 뒤쪽 다 되면서 방향까지 되고 진짜 쭉쭉 치워나가는 그런 모습이 정말로 멋지네요. 충전기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구매하자마자 바로 주행 가능하십니다. 이건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는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정릉동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학교에서 구매를 하셨네요. 학교로 많이도 보통 학교에서도 이런 걸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졸업사급회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할 때 이런 차를 많이 하는데요. 더블토이즈 여차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독도2 많이 나가는데요. 그렇죠. 여차도 괜찮아요. 자 104072 10407입니다. 감사합니다. 출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풀셋 구매하자마자 바로 주행 가능합니다. 출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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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